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넘버원 BJ 김태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꼴단지를 굉장히 많이 가시는데 확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분 텍사 빡쿠잔 형님의 계정을 제가 이제 꼴단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꼴단지가 지금 28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총코인이 얼마만의 확률로 뜨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까보겠습니다 편하게 280개면 진짜 많이 온 건데 총코인이 쉽게 뜰라나 일단 편하게 편하게 한 10개씩 까볼까요 우와 레이시마 디즈니 바운드 무제한 딱 9개씩 끊어서 갈까 아니면 한번에 갈까 그냥 10개씩 끊어서 갈까 아니면 한방에 쭉 달릴까 한방에 쭉 달리는 건 별로인 것 같은데 10번씩 끊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10번씩 끊어서 해볼게요 지금부터 일단 260개가 되면 딱 10개씩 끊겠습니다 이야 고인도 상자 타이거구 일단 그래도 무제한 캐릭터 하나 나왔기 땐 개이득이지 여기서 끊고 실버 상자 타이거구 끊고 10개씩 끊어서 이야 네오보구 카트 개이득인데 이거 총코인이 나오면 대박이죠 꿀다니는 상점에 안팔아요 게임 미션 해갖고 모아야 됩니다 무보전 5판당 무보전 5판을 이기면 5개씩 주나 뭐 그래요 모으기 굉장히 좀 빡셉니다 생각보다 스마일 50개 남았고 봅시다 저스티스 파이크 시버 상자 황금 모아 아이템 체인저 그레곤 미야 메카닉다우도 나오네요 한번 끊고 내가 천코인 뽑아준다 스플린드고 이게 캐릭터는 뜨는게 다 무제한 갖고있으면 천코인들 확률이 높겠다 왜냐면 무제한 캐릭터는 무제한 캐릭으로 갖고있으면 기간제 캐릭이 기간제 캐릭 뜨는거 패스하고 뜬단 말이야 무제한 캐릭 많이 갖고있으면 코인 뜰 확률이 높아지겠네 그쵸? 야 근데 천코인 천코인 뽑은 사람도 좀 대단한데 천코인 어떻게 떠? 280캔데 천코인이 뜰수 있을까? 원래로라면 확률상 280캔면 천코인 한번은 떠야되는거 아니냐 얘들아 맞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천코인 과연 뜰지 자 패스 차가 일단 또 많이 뜨기때문에 천코인 뽑기가 쉽지가 않을거 같아요 메카닉 브로디 슬롯 체인저 아이템이 여러개 많이 뜬다 스플린드구 3000루치 카드 팬더 100개씩 끊어서 가봅시다 3000루치 블루코튼 IP 100 야 그러면 이거 200개 먹으려면 한 200판을 게임을 이겼다는 소리인데 맞지 얘들아? 200개까지 다이렉트로 가봅시다 이건 판은 와 게임을 280판 이기신거네 그럼 맞죠? 5판 승리해 5개니까 280판 승리해야 280개 아닌가? 대박이네 굉장히 게임 많이 하셨네요 그것도 무보전을 그것도 PC방에서 존경합니다 자 패스하고 총코인 뜨긴 뜨나? 보고싶다 총코인 뜨는거 제가 저번에 예전에 그 무슨 상자였더라 마음부터 까는거 할로운인가 그거 깔을때 제가 총코인 한 번 뽑았었죠 일단 테칸이 또 기가 좋거든요 한 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거의 지금 한 100개 가까이 깠는데 레이싱걸 티아라 나왔구요 레이싱걸 티아라는 떴기 때문에 이제 기간절로 다시 안됩니다 확률 조금 올라갔습니다 코인질 확률 진짜 하루도 안빠지고 계속하고 9시에 20개씩 받은거 그것까지 받으면서 모았어요 지금까지 모으신거에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존경합니다 코인질 상자 와 이거 진짜 처음 못해갖고 지금까지 다 모은거에요? 와 대박이다 280개보다 많이 모으신 분은 없을텐데 얘들아 진짜 대단하네 280개를 어떻게 모아 꿀단지를 280개 모으려면 진짜 와 대단한거다 이거는 진짜 시어보 플랜트 와 근데 280개 까는데 솔직히 1,000코인 한 번 쐬야지 그래도 이렇게 카트라이드를 열심히 했는데 이런 분한테는 1,000코인 받을 자격이 있다 이거는 7플 어차피 일단 받은건 다 U로 뜨니까 보겠습니다 뭐 레이시거 티아라 이런식으로 U 뜨거든요 새로 받은건 U가 이렇게 뜨기 때문에 그리고 실버 플랜트는 3개로 늘었고요 계속 돌리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건 뭐냐 황금기어 플러스 코인 황금기어도 내가 봤을때 잘 안뜰 것 같아 야 골든 로제타 게이드 좋아요 골플 한번 떴고요 골플에도 이거 처음으로 뜬거 아닌가 이번판 패 좋은거 같은데 이번판이 왠지 골든 로제타랑 골든 플랜트 떴으니까 왠지 이번판이 황금기어랑 뜰 각인데 이거 아닌가 왠지 이번판 뜰거 같은데 150개까지만 달려보죠 150개까지만 달려보죠 이번판 패가 좋은거 같은데 이거 골든 상장 골든 상장 골든 상장 오오 각인데 이번판 오늘 이거 딱 150개까지만 까지야 일단 152 151 151 코인 뽑기 빡세네 생각보다 많이 빡세네 오 신상 카트 한개 게이드 팬더구 게이드 출발 좋아요 팬더구 블록거보 무장 차도 무장 많이 준다 근데 1000포인트란 말이야 이번판 이제는 제가 제가 까는 패턴대로 까겠습니다 이제 야 룰렛도 한 170개 정도 돌릴 수 있나 그러면 룰렛 몇번 돌릴 수 있지 140번 정도 돌릴 수 있나 140번 정도 140번 정도 돌릴 수 있겠다 280개니까 140번 와 룰렛 슈퍼카트키 떴습니다 축하드리구요 일단 지금 골든 로제타 골든 플랜트 상자 슈퍼카트키까지 떴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뜰게 뭡니까 코인입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봐봐요 골든 로제타 골든 플랜트 상자 슈퍼카트키까지 떴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뜰야될게 바로 코인입니다 자 볼게요 가나 120까지 황금기어도 일단 떼야되고 총코인 가자 근데 여기서 총코인이 제일 좋은거 아니야 황금기어보다 쭉 달려보자 110까지 가보자 왠지 코인 뜰거같아 지금 각인데 총코인 두번은 안뜨겠지 맞지 얘들아 지금 한번도 뜨기 힘든데 총코인 뜨나 아 안좋다 패스 진짜 각이다 이거 총코인 각이다 아 이상한거 같던데 아 이상한거 같던데 네오오신상 카특이요 총코인 총코인 뜯긴 따요 뽑을사람 많아요 패스 한번 안좋다 다시 패스 메카닉 따와 무지외한 나았구요 실버상자 이번판 출발 좋다 총코인 각이다 이거 각이다 이거 총코인 캐릭스 무제한 지금 한 3개인가 뽑았어요 벌써 총코인 각이다 이 번판 황금 기여도 진짜 안나오네 그렇게 안나온다 자 한번 패스하고 패스하고 내가 까는 패턴 데려갑니다 각이다 총코인 루치를 줬으니까 이제는 코인을 달라오 루치를 줬으니까 이제는 코인을 달라오 뭐 살렸지 총코인 뭐 살렸지 총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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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ㅈㄴ 안뜨네 근데 뜰 때 됐는데 이제 뜰 때 됐는데 와 ㅈㄴ 안뜨네 툰코인 뜰 때 됐는데 진짜 가자 툰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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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 가자 이거 각이다 제발 툰코인 40개까지 살린다 이거 와 총고인 이렇게 안뜨냐 뭐 10개가서 총고인 나오는 사람도 많더만 DB80개가 한 사람은 총고인 아예 뭐 볼 수가 없네 싫어요? 총고인하면 줘야지 그래도 이렇게 게임 열심히 한 우리 어? 쿡찬 형님 줘야지 총고인은 와 너무하네 신상 카트만 주고 총고인 줘야지 총고인 가자 탠더 탠더 와 진짜 안뜨네 아 따진 모른다 원래 근데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출연하는 법입니다 오케이? 주인은 마지막에 항상 출연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제 출연할 겁니다 총고인 총고인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타날 거예요 믿음을 의심치 마라 오케이? 아 바이킹 됐어 됐어 이거 올인이다 진짜 이제 대장밖에 없다 아 이거 이거 올인 갑시다 이제 이제 그만하기 안합니다 올인 뜰거라 믿는다 갈기다 이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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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고인 청고인 와 이놈이 무슨 책임자를 안 놓지 와 이놈이 무슨 책임자를 안 놓지 떴다 그 다음판 이제 총고인이다 제발 골드삼자 총고인 와 280개 깠는데 지랄 지랄 아 말도 안 돼 진짜 아니냐 이거 와 총고인 떼야되는데 누군 5개 까서도 얻는데 맞지 얘들아 와 정말 진짜 마지막에 뜨면 이거 레전드다 하 총고인 누구왔네요 얻은게 네오 보급 22개 신상 13개 슈퍼카트키 1개 슈퍼카트키 1개 뜬것도 존나 대박이다 골든상자 8개 실버 4개 골든플랜트 3개 아 1개로 뒀나 아이고 일단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 해봤지만 일단 안 뜹니다 확률이 이만큼 참 안 좋다는 거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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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яс infinity 고맙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두 Canal